네, 여러분들 저희가 타지마을 방문기를 편집 중에 나무위키를 찾아봤는데요. 거기에서 되게 놀라운 여담을 발견했어요. 2015년에 올라온 여담인데 타지마을이 5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담인데 네,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저희는 잘 살아 돌아왔고요. 저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타지마을 운 좋게 다녀왔습니다. 네, 운 좋게 다녀왔습니다. 그 여행기 한번 보시죠. 이제 인도에서 버스터로 하나 기차 타는 건 저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오늘 저희는 우다이 프로에서 아그라로 이동하는데 약 12시간 정도 이동을 해요. 지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. 수현은 갑자기 저기 감상에 빠져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. 수현 왜 그러니? 우리 여행 잘하고 있는 걸까? 왜? 잘하고 있지 왜? 갑자기 왜 그래? 그냥 통방끝 보니깐 생각이 가지지. 진짜 생각 많이 해. 저희가 아그라를 가는 이유는 타지마을을 보러 가는 건데 이 타지마을이 입장료도 비싸고 거 주변에 호객군도 엄청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가지 말까도 했는데 인도하면 뭔가 랜드마크 타지마을이잖아요. 그래서 타지마을을 한번 가야겠다 싶어서 아그라로 왔습니다. 아그라 칸트역 도착했습니다. 이 사람들... 설마... 이분들 다 택시기사는 아니겠지? 아 무서워. 경찰 아저씨가 지키고 서 있어. 누가 봐도 맞나 봐. 봐봐. 슬긁슬긁 붙잖아. 아 문 담아버렸다 왔다. 정답. 아그라 가요. 아그라 가요. 엄청 많대요. 서로 싸운대요. 기사님들끝. 서로 자기 것 타라고. 아 웃겨. 양면 놓습니다 여기도 막 짐 가지고 도망간대요 자기 차에 막 갖다 놓고 근데 뭔가 지루하고 끈질기지 않다 그냥 은근슬쩍 물어보고 가시네 경찰이 많아서 일단 우버를 부릅시다 우버로 150일 정도가 나오거든? 2분 후에 도착해요 어딘데? 우리 가야 되는데 깜짝 놀랐잖아 여기 그냥 다 엄청 우버를 많아 아 그래? 우버가 더 비싸대 근데 아저씨 말로는 근데 우버가 더 안전하겠다 그치? 맞아 맞아 그러자 주소를 모르시니까 우리 가야 싸게 말씀하시니까 더 믿음이... 아 너너너너 오케이 도착하지마 오케이 오텍스 예스 자 우버 부르자 여기서 그래 자 우버 타고 갈게요 우버가 안전할 것 같네요 오브 20 루피 해준다는 거 자체가 조금 믿을만 하지 못한 거 같아요 왜냐면 호텔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치 모르니까? 또 주소 알려주고 그런 시간도 아까우니까 우버 탑시다 와 여기 진짜 복잡하네요 불렀어 불렀어? 남동이 하기로 한 번 이제 이런 포기꾼들도 듣고 있습니다 우버를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잘 돼 있다 갑자기 여기서 춤을 춰요 애기가 뭐야? 관절 꺾기 하는 거야? 어 무슨 광경이지? 갑자기? 이렇게 해서 설마 돈을 요구하는 건가? 이렇게 춤추고 돈 달라고 난 춤 안 봤어 빠진 건가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춤 보긴 했는데 미안하다 호스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계산하시고요 150 드렸어요 땡큐 여기가 타지마을 주변이라서 엄청 복잡하네요 오빠 놔줘 와 멋있다 우리 남편 멋있다 졸라 카리스마 있어 일로 들어가는 거야 헬로 헬로 조이 소스텔? 네 룩이 있어요? 2명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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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루프탑인데 타지마을 타지마을 드디어 보는구나 저희는 타지마을 내일 오전에 새벽에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근데 아직 뭔가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형 같아요 아직은 내일 아침에 볼 거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 수야 우리 어때 신라면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요 신라면 일단 하나랑 여기 진짜 생뚱맛게 스페셜의 신라면이 있어요 네 다른 거는 한국 음식 하나도 없는데 네 한 바닐르 파산따 한 신라면 한 신라면 그리고 약간 가릭란 가릭란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오케이 가릭란 먹을래? 응 가릭란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닐르 파산따 파산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닐르가 치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라면 너무 간단하죠? 육단점 빨리 먹겠습니다. 라면은 뿌리면 안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? 땡큐 난까지 나왔어요 발링 난 난 난 꿈이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파산도 한번 먹어볼게요 앗 뜨거 약간 커리같은 느낌이에요 생긴건 커리인데 이게 지금 치즈거든요 음 두부같아 진짜? 맛있어요 아들이 안먹어봤지만 두부 두부 카레같은 맛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카레에다가 두부를 넣으면 이 맛인거 같아요 치즈 맛은 전혀 안나고 아 비디오?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? 네 여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바닐라 야채바닐라 네 바닐라 맛있어요 바닐라 바산나 맛있고요 신라면 맛있고요 감사합니다 어디 올리는거에요? 공기밥 공기밥도 줘요? 예 공기밥 공짜 공짜에요? 예 공기밥 공짜에요 밥주면 말 다했지 공기밥이 아니라 접시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만해요 저기 저희 일찍고 있어요 세이 헬로 코리안 피플 안녕하세요 방가방가 좋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나는거야 요즘에 말없이 먹고 있네 주야 미안 근데 이거 진짜 두부같네 두부가래 진짜 맛있다 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럼 면을 좀 덜 익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꼬들파거든요 나도 꼬들파 그니까 우리 둘이 꼬들판데 이거 많이 익혀주신다고 이러면 안되지 그래도 맛있어 그만 가서 말씀드리고 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어? 월권 월권 뭐라고? 그건 월권이라고 월권 월드꼰대? 월권? 월권이란 날 몰라? 뭐야? 권리를 넘어선거라고 아 월권했다 그래 무슨 월드꼰대야 월드꼰대 월권 면을 이렇게 익히시면 안되죠? 어 배불러 아 배불러서 못먹겠어 더이상 안돼 여보 이건 해야지 내가 남겨준건데 이건 먹어야지 아 못먹겠어 진짜 그거 먹으면 나 배 터져 내가 먹여줄게 이거 얼마나 된다고 배가 터져 배 터지는지 한번 시험해볼까? 오빠 주려고 이거 내가 안 먹고 오빠한테 양보한거란 말이야 잘 먹는다 터졌어? 붕 저희는 지금 밥 먹고 체크해놔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도미토리를 예약했어요 정말 땡큐 월권 오 시원한데? 어 여기 엄청 편하다 아 위아래 좋은데? 웰컴 투 아그라 내일 타지마을을 보러 갈건데 기분이 어떤가요? 그냥 뭐 타지마을이죠 설레기도 하고 유명하니까요 타지마을이 예 약간 억지로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나? 어 아니야 나도 그렇고 근데 뭔가 인도에 왔으면 꼭 봐야되긴 하는데 네 이 관광지를 보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봐야죠 오케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타지마을 보려고 나왔어요 아침 일찍 가야 사람이 없대요 아 분위기 있다 엄청 저희 숙소가 타지마을 매표소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자연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5분? 네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던데 매표소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사람이 엄청 많네요 티켓가격은 한 사람당 1,300 룩이고요 22,000원 정도 뭐 이런걸 주네요 토큰 같은걸 주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게 신발 커버랑 Gabriel 아니 여기도 무슨 목걸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은근슬쩍 다가와가지고 직원인척 도와주면서 마그넷? 자석 살래? 막 이러고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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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pas 싫어해요? 헤이 헤이 나 못 müsbür요 진검사 무사히 끝내고 들어왔어요 네 가방을 뺏기고 가방 ankle에 다 왔습니다 안에 둔 것도 없는데 뺏겼어요. 무사이라고 할 수 있지. 수상하게 생겼나? 그치 약간 수상하게 생겼어. 아니 웃긴 게 여기 카메라는 되는데 삼각대가 안 된대요. 그래서 지금 손으로 수야가 이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. 야 예쁘다. 우와 대단한데? 지금 타지마을 보이지도 않는데 예쁘네. 그니까. 거기에 그 타지마을이야. 타지마을이 무굴대국 때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왕비 뭉타지마을을 위해서 세운 무덤이라는 거. 알고 계시죠?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무덤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합니다. 22년에 걸쳐서 2만명의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. 자 이제 타지마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우와. 자. 우와. 이게 비현실적이야. 그 관광지의 현실이죠. 이 사람들. 가까이 가볼까 우리? 그래. 이 삼각대를 허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 타임랩스 찍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더 한 분에 따라라라라 삼각대 세워놓고 자깍자깍자깍. 그러게. 하얀 바탕에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. 이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타지마을도 타지마을인데 여기 이렇게 정원들이 엄청 예쁘게 돼 있네요. 엄청 잘 돼 있네. 무덤이라기엔 너무 아름답다. 성급해. 야 인도에 2개월만에 드디어 이 타지마을을 봅니다. 드디어 봅니다. 저희는 이제 저 타지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와 꽤 멋진데? 되게 크다. 그니까. 와 지구상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맞아. 상상을 했지. 멋있겠지. 그냥 그렇겠지 했는데 와 이게 안 믿기네 조금. 너무 예쁘게 지워가지고. 와 여기 진짜 예뻐. 이게 각진 게 너무 예쁘네. 되게 컴팩트하게 지웠네. 오빠도 나 죽으면 해줄거지? 뭐를 해줘? 수야마할? 내 얼굴 모양으로. 높은 확률로 오빠가 먼저 가지 않을까? 그렇지. 뭘 그렇지 아이 그렇지. 웃어마할. 누가 먼저 가는 건 순서 없어. 무슨 그렇지 아이. 은근 바라는 것 같다 너. 높은 확률로 그렇지. 여기는 이제 측면인데요. 와 이게 놀라운 게 어떤 종교 중인 모스크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만든 무덤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이거 만드는데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국가 재정이 위험했대요. 흔들렸대요.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벌고 있잖아. 그치. 하루가 다르게 입장료가 늘어난대요. 블로그에 봤을 때 올해 초만 해도 1240루피인가 그랬는데 또 올랐네요. 금세. 우리가 여기로 올 수 있는 가장 최저가에 온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남은 인생 중에. 여기 들어가는 건가 봐요.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게요.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. 근데 여기는 사진촬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일단 들어갔다 와 볼게요. 조용히 보고 오겠습니다.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왕비 무덤이 중앙에 있고 그 옆에 왕 무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래요. 진짜는 지하에 있대요. 그리고 막 엄청 울리고. 그치? 목소리가 막 울려요. 웃어머 하아 이렇게 막 울리더라고요. 왜 날 죽이냐고 계속. 아니야. 그저 그냥 하는 거지. 여보 해 좀 봐. 우와. 저기 해가 뜨고 있네. 대박. 이쪽에서 뜨는구나 해가. 아 맞아. 여기가 정확하게 남쪽이고. 정확하게 남쪽? 여기가 정확하게 북쪽이래요. 그래서 정확하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. 이 해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 타지마을 지붕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지? 그렇겠지. 그래 그거 수야 그럼 나침반 한번 틀어봐봐. 진짠가 아닌가 보게. 그래 요런 실험도 재밌지? 어? 약간 틀어져 있다. 약간. 아니야. 수야가 틀어진 거겠지. 내 골반이 틀어진 건가? 맞네 맞네. 북쪽. 대박. 진짜 이게 딱 북쪽이고. 소름드다. 그래. 완전 서쪽. 그냥 서. 보여? 응. 신기하네. 이게 야무나강이에요. 이렇게 흐르고 있고. 이쪽으로. 어디선가 계속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 같아. 저기 저것 같습니다. 타지마을 딱 인도 여행 2개월 만에 타지마을을 봤네요 타지마을 볼 때쯤이면 우리 인도 여행도 끝나가고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이해가 봤나 2개월 동안이나 인도를 다녔네 뭔가 아쉽고 서운해 인도에? 왠지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 그냥 뭔가 아쉬울 것 같아 조금만 더 이따가 갈까? 아니? 가자 저희는 또 타지마을을 본 사람이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인도 여행을 왔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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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